바비루사 인도네시아에 사는 멧돼지로 현지 언어로는 사슴돼지라는 뜻을 가진다 털이 거의 없고 수컷에게만 있는 특유의 엄리는 위턱을 뚫고 뿔처럼 이마를 향해 돋아있다 만약 갈지 않으면 계속 자라서 두개골을 뚫어서 죽는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무리의 바비루사는 주기적으로 이빨을 사람들에게 관리받고 있다 이 뿔은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먹이 섭취를 방해하지만 암컷들은 뿔이 큰 수컷일수록 서열이 높은 수컷으로 인정한다 이는 동물들이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아무 곳에도 쓸모없고 심지어 몸에 해가 되는 장식기관을 진화시키는 성선택에 의한 결과물이다 다른 돼지들과 달리 유두가 한 쌍밖에 없어 번식력도 좋지 않고 서식지 파괴로 인해 멸종위기에 속한다 끝!